요즘 뮤지컬계에서 그룹 JYJ의 김준수 씨는 연기력과 흥행성을 모두 갖춘 최고의 블루칩으로 통하는데요. 지난해 초연 당시 공연계를 뒤흔들어놨던 대작 엘리자벳으로 1년여 만에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황포 엘리자벳.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삶을 살았던 그녀의 이야기에 죽음이라는 판타지적 요소를 통한 뮤지컬 엘리자벳입니다. 지난해 국내 초연 당시 관객과 평단의 뜨거운 찬사를 받았던 작품이 1년여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화려한 무대의 중심에는 한류 스타그룹 JYJ의 멤버인 김준수 씨가 있습니다.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아시아 투어 콘서트를 이어가는 바쁜 와중에도 다시 엘리자벳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에게 첫 나무주연상이라는 정말 큰 상을 받게 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정말 당대에 내놓으라 할 만한 정말 최고의 배우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 또 그런 같이 연기하면서 그 두근거림을 또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에. 2010년 뮤지컬 모차르트로 데뷔한 그는 천국의 눈물 엘리자벳의 주연을 잇따라 맡으며 뮤지컬 배우로 성공적으로 변신했습니다. 공연계가 불황이지만 그가 출연하는 공연은 단심에 매진되는 티켓 파워와 함께 연기력까지 인정받으며 뮤지컬계 최고의 블루칩 반열에 올랐습니다. 10주 연속 예매율 1위, 매회 공연마다 쏟아지는 관객 기립박수, 여기에 각종 뮤지컬상 수상까지. 지난해 공연계를 뒤흔든 대작 엘리자벳의 재연 무대에서는 부담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대만이 자신을 보여줄 유일한 통로라며 강한 애착을 드러냅니다. 공연이나 무대에서밖에 저의 에너지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서 엘리자벳에서 정말 한신 한신을 온몸을 불사질러 여러분들께 잘 이 극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유럽에서만 천만 명 이상이 관람한 유럽 최고의 베스트셀러 뮤지컬 엘리자벳. 국내 출연에서 성공 신화를 이끌었던 주연 배우 김준수 씨의 컴백 무대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선혜입니다.